얼마 전 평양시 청년은 낮에 웃점을 타는 아저씨의 여름을 타고 평양시 청년은 낮에 웃점을 타는 아저씨의 여름을 타고 평양시 청년은 낮에 웃점을 타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에 무게를 든 것을 보면 북한 전역의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경각심 또 경고를 하는 이런 데 무게를 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 사회 전반에 이런 남한 문화의 생활 양식이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지금 김정은이 머리 아픈 부분은 MZ세대나 차세대 청년들, 소년들 생활 방식이, 사고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북한 방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강력적인 시장 영상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